내가 거길 들어갔죠? 어? 꺼버렸어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요 내가 유해라님 그걸 봤는데 여기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동안 내 애교나 받아라!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해외팬 여러분들은 저의 메이크업 후의 모습과 메이크업 전의 모습을 다 알아보실 수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한데 그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돌아다니면서 보면 제가 민낯으로 돌아다니는데도 많이들 시크릿 표상인 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그냥 동양인의 얼굴이어서 알아보시는 건지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네요 조금만 기다려요 잠시만요 조금 많이 오래 걸리네 이럴 때는 뭐 애교나 받아라! 으으 으으으 으 으으 으 으 아